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역대 최대치인 천조원에 육박했습니다. 문제는 평균 5%대의 고금리인데다 연체율도 빠르게 늘어서 파산하는 기업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파산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죠. 박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기 시화공단에 위치한 공구상가입니다. 오후 시간임에도 거리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이 썰렁합니다. 제가 직접 골목골목 둘러보니 폐업을 해 가게를 내놓은 곳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고금리 국면 장기화로 갚아야 할 빚까지 치솟으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. 대출 안 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우리나라 몇 명이나 되겠어요. 기준금리가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은행금리까지도 같이 그렇게 크게 올라와 버리니까. 경기 침체 속에 빚을 내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전달 말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한 99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을 포함하면 천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. 평균 대출 금리가 5%에 달하다 보니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업체가 수두룩합니다. 이렇다 보니 연체율이 작년보다 1.8배 늘어났고 버티다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도 66.8% 급증했습니다. 기업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용구조가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와 내수 경기 회복의 제약 요건으로 자용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연체가 늘어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자금난은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